나 안 앉았는데 아 이거 와고에서 터졌네 게임이 현월 했잖아요 뻥치지마 어 이거 안썼는데 어 뭐야 헐인데 스티브식으로 하는데 뭐야 아깝다 이거 놓쳤다 히삼이세요? 개 뜬거 없네 근데 풀베도 많이 하셨네 폴더 280이면 많이 하는건데 안쎄는데 깜짝이야 아 안쎄는데 깜짝이야 하하 스티브인데 이거? 스티브인데 이거? 퀵호기인데 방금 어우씨 뭐야 어우씨 아 스웨이 뭐임 압저블렛에 2탄 눌렀네 아 퀵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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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거 다른거 불렀다 이 콤보는 무릎이 보다 잘생겼어 이런 콤보는 1대1 여기서 기모오면 무조건 끝까지 폴 할걸요 음 좋아 와 씨 포켓이야 한 번 쓴다 이거 니타 언제 이거 다음번에 쓸거 같아 아이고 시키했는데 아 뭐야 아잇 아잇 이거 안썼어 아잇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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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우 아아 아아 참다랏기 이렇게 엮여온거였군 이걸 봤다고? 아쉽어 아 이게 안맞네 아 진거 쓴건 맞거든요 어퍼 안고 맞으면 플러스 3 이에요 왼어퍼가 못이게 아 기화였어 아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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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 아 또한 대로 아 잠깐만 레드 아깝다 아 죽는다! 그렇지! 딱 걸리지 이렇게 와 이걸 눌린다고 어! 아 왜 선생님! 아 컷기겠잖아요 와 씨! 이게 안맞냐? 나도 얼프했는데 음 그렇게 한다! 고자인데 좋네 저걸 마지막 라운드 fight 갱이다! 그렇지! 갱이지! 좋았어! 2대2 후후우! round 1 실패를 해도 어차피 바닥템으로 맞기 때문에 포옹님 안된다 그렇지 이겁니다 어어 쓰잇 아 이제 붕끼리 너무 맛있었다 어포로 끝내려고 하는건 아닌거 같은데 내가 어포로 끝내려고 하는건 아닌거 같은데 어포로 끝내려고 하는건 아닌거 같은데 내가 나이스 어 난 급하게 돌렸는데 쌍부 늦었어 근데 맞았어 무슨 캐릭을 할 때 이런 맵이 좋다라는걸 하시는건가 어떻게 그걸 다 외우지 신기하다 까비 안될거 같아서 안했어요 까비 까비 와씨 당했다 이거 아 스웨이가 자꾸 나가네 아 스웨이가 자꾸 나가네 음 아에파고 모르는 놈 별수 없어 여기서 어퍼밖에 안써 이거 여기서 어퍼써 어 그래, 별 수 없다니까 . . . 아쉽소, 아허우 땅이다.. . . . Oh. . ㅅㅂ ㅆㅇ ㅂㅇ ㅜㅆ ㅑㅆ ㅡㅇ 아 자꾸 잡기랬어요 어 아씨 내가 더 세보인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받아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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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음을 직감했다 하이킹 받는 순간 아 근데 이거 막을걸 탭이 없 아 아깝다 아 이거 닿을진 몰랐는데 내 측에서 때렸어요 저도 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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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